집에서 해먹을까? 이게 짜파게티 도시이지? 근데 이거 존나 맛없다 아, 그래? 어, 맛없었다는데? 3,700원? 대박이다 진짜 싸다 그니까 이게 뭐야? 짜라볶기? 이거 봐봐 아, 이것도 먹고 싶어 맛있어? 이거? 이거만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래? 그럼 나 이거 안 먹을래 그거 만두랑 섞으면 맛있나? 이거 만두랑 섞었을 때 제일 맛있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군대로 하나 이렇게 먹자 군대 우와, 신기하다 이거 먹어볼래? 응 하나씩? 하나 2 플러스 1인데? 하나만 주세요 알로에 없네 알로에 없네, 알로에 노오 노옷 그건 너무 달다 알로에다 알로에 사과 갈로에 사과 사과 갈배 사이다 그래 자본 물연덕 ㅋㅋ 와.. 진짜 상당히 예뻐.. 진짜 상당히 예뻐.. 진짜 상당히 예뻐.. 진짜 상당히 예뻐.. 이번엔 고춧가루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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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먼저 뜨거운 거랑 만두랑? 만두 내가 더 돌렸고 아, 나중에 넣은 거야? 이거 먼저 물을 쓰면 돼 이거 물 버릴 거야? 응 버릴 거면은 좀 많이 먹을 거야 이거는? 이거 돌려야지 응, 저도 돌려야 되고, 돌려야 될 거 많아 이렇게 해야 돼 그냥 2분 20초? 그런 거 봐 내가 만드는 거 이렇게 찍으면 돼 뭐야, 이거 언제 샀어? 아까 샀지 아까 깨끗게 넣어 먹으려고 오, 맛있겠다 이게 슬라이스 된 건데 다 붙어있네 이거 이 정도만 하라고? 맞아? 응 동물 선이 저기 있는데? 짠 응 짠 이거 이거, 너 돌린 거야? 일단 이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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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s ña 혼 짠 그래도 걸려 약간 짬뽕냄새도 나면서 매콤하면서 짜장 같으면서 약간 그래 한 번 더 돌려야 되나? 아뇨, 아뇨, 더 돌리면 이쁘게 잘 어울리네 위에 올려보자 이쁘게 잘 어울려 뜨거워 오, 냄새! 난 아니지 저는 못먹겠다 그래? 여기서 일하는 사람 미래에서 좋아하나봐 냄새 장난 아니야 난 못먹겠어 이거? 어 못 먹겠다 아 여기 원래 이렇게 섞어 먹으려고 했거든 오 근데 군복이 조금 없다고 응 맛있어? 응 맛있다 땀 고 같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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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기 좋은데? 너무 맛있어 오해 밥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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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못 먹었는데 네? 뭐 많은 빙리빙ubernetes 소스 방もたった 君が何を買いました 蒸気が良い 蒸気が良い 犬は? 蒸気が良い えっというやり えっというやり 友達に見たら 진짜 맛있어. 왜 그러니까? 맛있는데? 응, 맛있어. 나머지는 집에서 먹어요. 응. 응. 이거 오걸래. 응. 응. 상큼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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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리고 싶잖아? 그럼 랩을 그냥 띠드는 거야. 아, 그거? 몇 개 이상 사이 하는 걸까? 용감히 반복으로는 어떻게 알아? 1%? 20억? 대단한 부분은 잘 안 돼. 내가 너의 눈치를 들어볼게. 자. 2%? 2%? 3%? 3%? 2%? 2%? 2%? 3%? 13%? 이제 .